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 잠이 오지 않는 건가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군 하지만 그럴 순 없어 난 그대가 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관찰하기로 결정했거든 그대에 대해 천천히 하나하나 완벽하게 알아갈 거야 그러니 갑자기 순서를 건너뛰는 건 알고 싶지 않아 조바심 내지 않아도 좋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그대를 고요히 관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매우 즐겁군 궁금해 그대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와 즐기고 싶은 게 있나 순례가 숨은 사람을 찾는 게임을 말하는가 보군 미안하지만 그건 지금의 나에게는 가혹한 게임이 될 거야 그대가 이 집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거든 숨은 그대를 찾아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지금처럼 내 눈앞에 계속 있어줘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떤 게임이든지 지금은 알 수 없어 아직은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니까 지금은 그대가 잠에 취한 걸 보고 싶어하는 날 위해서라도 눈을 감아줘야겠어 아침에 그대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을게 잘 자 나의 공주님 전신 Eric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우리의 한글자분들에게 손을 감고 손을 감고 손을 감고